애터미는 누구든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다. 왜? 나도 됐으니까. 이 얘기에요. 나 같은 사람, 나같이 정말로 못난 사람도 지금 성공하지 않느냐.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애터미 노열마스터 박정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굉장히 어려운,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등록금을 못 내서 중학교를 포기를 하고 16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 남의 집이 계속 있었어요. 이따가 19살 때부터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. 결과적으로 11가지 직업을 제가 했거든요. 세보니까. 근데 이제 애터미 허기 직전에는 관광버스를 했고요. 그 전에는 서적 출판 총파를 했어요. 그때는 제일 제가 일생에 제일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잘 살았고 34년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돈도 좀 벌었었습니다. 많은 지인한테 완전히 당했어요. 그 당시에 몇 천만 원, 1, 2억 이런 거는 많이 남한테 당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크게 당해버렸어요. 그리고 13억 7천만 원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도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34년 동안 모아놓은 그 조그만 빌딩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모아놓은 게 그 사람이 도주하는 바람에 하루 만에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다 잃었어요. 그냥 아주 완전히 오고 갈 데 없는 거지가 돼버린 거죠. 결과적으로 다 뺏기더라고요. 부도가 나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차례에서 시작한 것이 관광버스를 했어요. 관광버스를 하면서 애터미를 만났어요. 결혼식 축하객들을 실어 날려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차를 부른 사람이 자꾸 뭐 기괴롭히 좋은 게 있대요.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저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쓸 테니까 갈라냐고 묻더라고요. 저는 좋죠. 관광버스 하니까. 그래서 가게에 넣으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콜마 B&H 옛날에. 거기 가는 사업자를 싫고 날르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단계예요. 그래서 저도 그 다단계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강의를 들으러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가겠어요? 안 갔어요. 두 번, 세 번째 안 갔어요.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강의는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이 계속 내 차를 쓰니까 뭔가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해모임을 구입을 해줬어요. 암박스를 구입을 해갖고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B&H 갔을 때는 제가 자발적으로 갔어요. 올라가서 처음으로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게 됩니다.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. 완전히 몇 번 밖에 없고 그 당시에 어느 빌라 지하실에서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12만 원씩 주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. 그 당시에. 부도난 이후라서 빚은 또 거의 막 2억 가까운 분은 차에 있어 은행권에. 그런 상태에서 회장님이 강의 내용에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5년, 10년 열심히 하면 노후 대책은 될 것 같았어요. 한 달에 한 4,500. 4,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접은 거죠. 다 접고. 하루 만에 관광버스 하는 걸 때리치고. 왜냐하면 관광버스 하면서 애투미를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어요. 근데 저는 너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할 것 같아. 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한 가지로 몰입하자. 하고 여기다 몰입을 하게 된 겁니다.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만 하면 착착착 팔아주고 가입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. 근데 한 사람도, 친척들도 한 사람도 전부 외면해버린 거예요. 그때 초창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관광버스 해봐야 희망이 없는 건 100%예요. 그거는. 근데 여기서는 희망을 봐버린 거죠. 왜냐하면 성공자들도 봤고 계속 그 세미나 다니면서 맨 처음에는 3천만 원, 4천만 원 막 번다고 하는 걸 그걸 믿지도 않고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걸 알아버린 거죠.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여기서 틀림없이 할 수 있겠다. 어떻게 보면 용기가 생긴 거죠. 그래서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여기서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다보면 죽는다. 나는 죽을 각오로 하겠다. 하면 되겠지.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. 확실하게 달라진 거는 많죠. 저 집도 없는데 지금 아파트 33병짜리 지금 시가 10억 이상 가는 데서 지금 들어가 살고 있고요. 차도 없었는데 고급 승용차 지금 타고 다니고요. 또 이번 코로나 시절에 센터도 못 가지 외국도 못 가지 한국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지금 강원도 산속에서 거의 2년 동안을 들어가서 정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. 지금 해외에 있는 파트너 국내에 있는 파트너는 물론이지만 비행기만 뜨면 더욱 적극적으로 더 후원해서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. 제가 왜 그러냐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. 그리고 제가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고 어렵게 그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는 그 어려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제가 고충을 해주고 이래서 파트너도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빨리 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악바리라고 그럴까요? 악바리 진짜 어마어난 사람은 몇 번 쓰러졌을 거예요. 그리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성공을 못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완전히 바닥쳤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한 세 번 정도 되거든요.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애투미는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. 애투미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로 지금 생존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애투미는 나에게 생명과 함께 생명을 지켜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